이번 연극은 봄작가 겨울무대 기념공연 뿔입니다. 김과장, 이부장, 안데리는 인사평가를 앞두고 사슴농장에 1박 2일로 워크숍을 가게 되는데요. 그날은 1년에 한 번 있는 사슴뿔 자르는 날입니다. 사내 정치에서 위기 상황에 놓인 김과장은 이날 이부장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장님의 마음을 얻는 것은 쉽지 않고 궁지에 몰린 김과장은 술에 취해 자신이 사슴이 되는 환상을 체험하게 되는데 뒷이야기는 연극에서 확인해주세요. 연극 뿔은 직장인들의 웃픈 현실을 다룬 블랙 코미디로서 실직의 두려움을 사슴과 뿔이라는 소재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여기서 잠깐 재밌는 할인 정보 알려드릴게요. 봄작가 겨울무대 재갈람 할인 20% 직장인 할인 30% 이부장, 박차장, 김과장, 안대리 할인 전국의 이 땡땡 부장, 박땡땡 차장, 김땡땡 과장, 안땡땡 대리는 40% 할인이 가능합니다. 2018 지방선거 투표 인증 할인 40% 6월 13일 수요일 회차만 적용 가능합니다. 10인 이상 단체 할인도 존재하니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봄작가 겨울무대 기념공연 뿔의 티켓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웹사이트와 엔터파크 티켓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전석 3만원으로 7,7세 이상부터 알람이 가능합니다. 연극뿔은 2018년 6월 8일 금요일부터 6월 17일 일요일까지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관람시간은 아르코예술극장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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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극장